370번 꽃들로 장식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기다리는 소년을 그는 스케치하고 있다 스케치하고 있다가 동사야 근데 시제는 뭐야? 뭐만 하고 있다니까? 현재 지능 시제지 누굴? 소년을 누가? 그가 어떤 소년이에요? 이렇게 길죠 꾸며줘야 돼 그럼 이 형용사적 표현을 어떻게 만들지를 생각해 봐야 돼 기다리고 있는 얘가 동사네 뭘? 버스를? 버스정류장에서 자 뭐뭐에서니까 버스정류장 at 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지 근데 또 어떤 버스정류장이야? 꽃들로 장식된 버스정류장이네 자 그러면 일단 이 형용사적 표현은 뭘로 만들어야 돼? 주어 없으니까 됐절 아니고 뭐뭐 하느니니까 ing 표현이네 그 다음에 여기는 장식되니 동사죠? 그 다음에 꽃들로 근데 데코레이트 장식하다야 근데 이건 장식되냐 데코레이트에다 ing 붙이면 장식하느냐 장식되는 PP지 PP 자 그러면 당연히 목적 없고 이거는 목적은 아니라 정치사에요 WITH